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저희 집은 겨울에도 어느 정도 훈훈할 만큼 좀 더운 집이에요 그래서 작년 여름엔 진짜 진짜 너무 더워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또 날이 되게 점점 더워지면서 어떻게 여름을 날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침구만 바꿔주어도 시원하게 잘 수가 있다고 해서 저도 시원하게 수면을 취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 바로 호물어 슈퍼하이콜 시즌6 여름침구 타입2 쿨링향균 여름침구 세트 제품들이에요 현재 누적 13만장을 돌파한 제품으로 33년간 신구 제조 개발을 한 전문 브랜드인 호물어에서 만들어낸 하이엔드급의 기술력을 가진 시그니처 라인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호물어 슈퍼하이콜 시즌6 제품이에요 일단 지난 시즌보다 원사, 내핵, 냉감 인자의 함유량은 150%나 추가가 되었는데 더욱 시원해진 시즌6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호물어에서 자체 개발을 한 국내 단독 특허 기술인 3D 에어메시가 적용이 된 여름침구 제품으로 새로운 팬형 냉감 원사를 적용을 했고 땀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시원하고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저도 이 호물어 슈퍼하이콜 시즌6 여름침구 타입2 쿨링향균 여름침구 세트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의 기능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싫잖아요 디자인과 인테리어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름에 잘 어울리는 화이트, 오트밀, 아이스블루 세 가지 컬러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루 컬러로 준비를 해줬어요 자는 동안 최적의 수면 온도를 유지를 해주면서 포르말데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코텍스 1등급을 획득한 독일 클리마 솜이 들어간 쿨매트로 이 1등급은 6개월 미만의 영유아 피부에 직접 닿아도 안전한 소재라고 해요 수면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온도인 28도에서 32도를 유지를 하면서 열대아에도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아이들이 사용을 하기에 온도도 너무 떨어지지 않아서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비염이 있는 편이라서 자고 일어나면 답답할 때가 많은데 한쪽은 냉각, 다른 한쪽은 알러지 케어가 가능한 세미 마이크로 화이버 알러지 케어 원단으로 유해물질 침투가 불가능하고 미국 듀폰사 정품인 실벼드워 99.9% 은나노 향균 처리가 된 이불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이 향균 처리는 자체 향균 및 탈치력 99%로 2개월마다 세탁을 했을 때 최대 12년간 향균력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이불을 양면 리버서블 이불이라고 하는데 한 면은 이렇게 정품, 냉감 택을 가지고 있는 냉감 원단 한 면은 알러지 케어 원단을 적용을 해서 폭닥폭닥한 촉감을 살려낸 이불이에요 잘 때 특히나 몸에 열이 많이 오르는지 자면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인데 시원하고 포근한 여름 이불이 필요한 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딱 좋을 만한 친구로 접촉, 냉감도란 원단을 만졌을 때 차갑게 느끼는 특성으로 높을수록 냉감도가 우수하다는 뜻인데 압도적인 접촉, 냉감도를 가지고 있어서 닫자마자 마이너스 6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다가올 여름에 사용해주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탈부착하기가 굉장히 쉬운 밴딩형 베개 커버로 특히나 이런 여름철에는 자주 빨아주는 게 좋을 텐데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휴대하기도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전부 설치를 해봤는데 재질도 굉장히 좋으면서 인테리어도 해치지 않고 바닥이나 침대 위에서도 사용해도 밀리지 않는 고정력이라서 진짜 진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홈화로 슈퍼하이 홀시즌6 여름침구 파트2 쿨링향균 여름침구 세트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설치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홈화로의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로 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